최 박사님 만나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괜히 긁어붓으름 만들지 마. 나는 안 보여. 우선은 오진애한테 집중해야죠. 내가 말한 거 아무도 몰라야 돼요. 약속할게요. 이게 뭐야? 대표님 방에서 찾아왔어. 오빠! 진호를 잊든 버리든 이분은 무조건 네 편이야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벌 줄 거야. 천배 몇 배 고통받게 해줄 거야. 오! 진호 엄마! 진호 엄마! 동일한haft의Pass인 보니 떠올라.